네, 지난주 마무리된 총선 집중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김윤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두 달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요 뉴스와이드 대담 시간을 통해서 총선 전망했고 분석해왔었는데 이제 총선 결과가 나왔고 오늘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앞서 우리가 이 방송에 지난주에 예상했던 의석수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야당이 확보를 하게 됐고 여소야대 전국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정 교수님, 지난주에 몇 석 예상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저는 160석 예상하셨습니다. 민주당 160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120석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상파 출구 조사도 결과가 빗나갔을 정도로 의석수를 맞추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선과 달리 총선 의석수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민심의 폭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너무나 길다라고 하는 조국 혁신당의 구호가 유권자들에게 막 와닿았듯이 정권에 대한 민심의 입안 정도가 정치권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 가히 민심 폭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결국 정부 심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던 것이 아마 엄청난 야권 의석수를 가져다 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집권 여당의 참패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160석을 예측했습니다만 오히려 마음 같아서는 170석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보수 지층의 결집,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은 낮췄던 것이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실제로 막판 보수층의 결집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가 PK 부산 지역 같은 경우 그동안 약진하던 민주당 후보들이 마지막 일격을 당하고 특히 분당 갑을 같은 경우도 여론 출구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었지만 결국 지는 선택 결과들을 봤을 때 마지막 보수층의 결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못하셨지만 내심 170석 예상하셨기 때문에 속으로는 맞추셨던 걸로. 속으로는 맞췄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민심에 대한 두려움, 이 정도로 폭발적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놀랬고 다시 한 번 겸허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아주 제대로 작동했던 선거였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이종근 평론가님, 지난주 방송 때 유일하게 여당의 승리, 단독과 만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소감 한 말씀부터 해주시고.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선 결과를 딱 보자마자 MBN에서 안 불러주실 것 같다는. 왜냐하면 못 맞췄기 때문에. 맞췄으면 스타 평론가로 발도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실패한 이유를 돌아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50인석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4년 전과 비교하지 말고 2년 전과 비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물론 참패를 했지만 2년 전 대선과 지선의 기록을 보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한강벨트 수도권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87년 체제 이후에 현행 헌법상에서 치러진 9차례의 어떤 선거를 봤을 때 보수 계열 정당이 21대 총선을 빼놓고 가장 낮게 받은 게 120석 내외거든요. 그래서 보수층은 사실 굉장히 두텁게 견고하게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150인석을 이야기하면서도 내심 패배하더라도 12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깨달았냐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같은 이름의 정당 이름으로 사명승한 건 처음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20대, 21대, 22대 사면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계열 정당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면승을 하지만 그게 초기 13, 14, 15대는 가능했는데 세 번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어쨌든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3당 합당도 하고 그런 요인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20대, 21대, 지금 22대까지 사면승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 바로 진보 계층의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에 비해서 보수 지지층은 그만큼은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민주당이 계속 질 때 기울어진 운동장로는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펼쳤거든요. 지지층의 층위가 다르다. 보수층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보수층의 층위가 옅어지고 열버지고 진보층의 층위가 30, 40, 50, 60,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지금 이쪽 보수당에서 전혀 간과했다.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됐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두터워. 우리 지지층은 보수층 결진만 하면 돼. 이렇게 판단했던 게 저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선거 여당 참패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상황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내각 총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집중적으로 영상 보고 다뤄보죠.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삼실장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각도 그러면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실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백지화할지 모르죠. 양평고속도로 끈으로 지금 국민들이 좀 불통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인데 만약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윤희 부대변님. 지금 당 정관의 온도차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각 총 상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 정도는 지금 바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변화가 있을지 당내에 지금 생각보다 여론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각 총 상태를 얘기하시는 여당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마땅한 방법이라서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실 더 많은 것도 맞더라고요.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면 결국에는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야당의 협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아주 파격적인 국무총리 후보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비서실장이나 이런 대통령실 인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비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라든지 국정운영 기조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정치권에서 추천되는 인사가 가는 건 맞지만 그 인사의 폭이라든지 그 부분의 어느 정도까지 어떤 성향까지 고려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여전 행정관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전면적인 그런 쇄신,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무조건 보여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인선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약간 늦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원희룡, 장재현, 김한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총선 결과, 대패로 나온 결과가 나온 총선 결과에 약간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특히나 원희룡 후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꽤 유력하게 나온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금곡한 인사인데 이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마평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아까 지금 권칠수석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협치하겠다는 자세인가, 총선 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태도 변화인가 이런 거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과 합을 맞출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야당이 생각할 때 야당을 공격하는 약간 조금 그런 분들은 약간 배제돼야 된다. 총리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역시 뭔가 야당과 협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고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서야대 구성으로 봤을 때 사실은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국무총리가 임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용산에서 이 22대 총선 민의 그리고 지금의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야당한테 국무총리 관련해서 인사추적권을 넘겨서 거국내각 아니면 대연정 이렇게 파격적인 뭔가 메시지나 전략이 나오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22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약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파격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정기단 교수님, 우리 총리,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 상당 부분을 나눠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차기 후보 총리군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총리에 대한 어떤 인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 아닐지라도 지금 총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야당과의 협치,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통합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데서 홍준표 시장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운영 2년 동안 보여져 왔던 사람에 대한 기준, 생각 모두 다 바꾸고 협치를 전면에 내세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남은 임기를, 남은 임기 3년 동안을 진짜 야당과의 무한 정쟁 속에서 식물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어떤 성과를 그나마 낼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대독 총리, 의전 총리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통합적 국민운영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과감한 발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말 성찰 속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국정운영의 전면적 대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국무총리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혹시 이 중에 언론에 지금 보도된 인물들 중에서는 이분 정도면 야권에서는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기준 자체를 정말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정말 통합형 총리구나. 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의 인사라면 야당도 뭔가 대화하고 늘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또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권영세, 주호영, 김한길 저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 딱 분쯤에 맞지는 않는다. 아직도 여전히 용산의 고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못 차렸다. 그 언저리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뭔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그런 후임 총리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는 건 둘째치고 실제로 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지금 독배거든요. 지금의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가면 거의 모든 야당의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그대로 설득을 또 해야 되지만 사실 온갖 비판들을 다 스스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말 온갖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비서실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고사를 많이 한다거나 당사자들이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혹시 정 교수님은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떠오르는 인물들 좀 있으십니까? 글쎄요. 인물이라기보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으로 딱 되자마자 총리를 누구 시키고 비서실장은 누구 시켰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리를 김종필 국무총리 설이지만 어쨌든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좀 반발을 하긴 했지만 충청권이고 보수잖아요. 보수의 상징이잖아요. 비서실장은 누구로 했냐면 김중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무비서관 하는 사람이에요. TK의 또 상징이고. 그런데 코남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하고 또 상징적인 어떤 인물들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임명을 해요. 상대 진영의 인물을 이렇게 임명한다고 하는. 김중권 정무수석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TK 출신을 그렇게 손을 끌어들이냐. 그리고 워낙에 보수적인 어떤 인물로서 보여진 사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탕병책을 하면서 초기에 김재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부총리에 누구를 시켰냐면 이현재 부총리를 시켰어요. 이현재 부총리야말로 사실 시장경제주의사예요. 그런데 진짜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야당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총리했지? 야당에게 추천해봐라 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형식 논리상 그게 맞긴 하지만 야당이 지금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해봐요. 해봐서 우리가 평을 할게요.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만약에 추천하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대연정이 돼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연정을 하자. 우리가 내각 몇 개를 준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10개가 있었잖아요. 국정운영에서. 다 지우고 한두 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테니까 나머지는 협상하고 나머지는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추천도 가능하고 한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안 나눠주는데 추천만 해주세요. 이건 그런 예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야당이더라도 추천할 이유가 없죠. 또 세관의 관심이 영수회담의 여부입니다. 여전행정관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었지만 윤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맥혀하지 않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과연 영수회담에 윤 대통령이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저는 응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되거든요. 총선 결과 나오자마자 저는 국민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나 가장 불통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과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안 하는 거랑 또 하나는 야당 대표 안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해야 된다. 아직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57자 입장문을 밝히셨는데 지금 다시 메시지를 재정비해서 다시 내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 안에는 반드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제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제안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낸다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당 내에서도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지금까지 통치 스타일 그리고 지금 총선 끝나고 57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약간 대신 입장에서 전하는 대동문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김윤윤 국민의힘 부대님께서는 이 영수회담을 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21대 국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통해 만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거대 야당의 대표로 선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위상이라든지 그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만남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뤄진다면 교섭단체만 모이게 될까요? 아니면 조국 대표도 포함해서 모이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보통 교섭단체만 만나거나 아니면 원대 정당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처음 만남은 굳이 교섭단체 전부 다 만나게 되면 메시지가 좀 일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재명 대표와 먼저 만남을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야당과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국회 원내 정당들과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이재명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이 2주년 되도록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났던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가 된 수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없다. 이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기소돼서 여전히 재판 받고 있고 아직 1심 결과도 안 나왔고요. 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주 거대한 야당의 대표가 됐다. 이거 하나가 바뀐 거란 말이죠.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만나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의무이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저는 표현에 역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무슨 약간 전근대적인 그런 표현 같잖아요. 영수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나야 된다. 좀 범야권 지금 192석, 200석에 육박하는 야권의 리더입니다. 야당 지도자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국정운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유석열 대통령이 인식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그동안 저는 만나는 것 정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유석열 대통령이 만나려면 진정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운영 2년 동안 정말 민주주의의 퇴행, 또 권력 사유화 이런 부분에서 직접 사고하고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전면적으로 약속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토대 위에서 비서실장도 바꾸고 국무총리도 바꾸고 뭔가 정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겠다,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절차로 갈 때만이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거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속에서 정치, 통치, 협치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서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지금 여당 내에서조차 이걸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맥락이 아니라 정치 복원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만 하더라도 뭔가 그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상당한 대국민적인 소통, 진전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만나자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은 또 이 정부는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선거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간 여야나 혹은 진영 간의 온갖 공방과 논란이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옳다. 이 얘기가 옳다. 그 결정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정부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받아들인다면 그 전에 무엇이 어떻게 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주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부도 대통령이 주도하지 아니한 정부라면 그 정부가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뭘 어떻게 주도하느냐?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용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하고 경계했다면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용기를 보여줘야 되고 이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을 좀 보여달라. 이제부터 정치를 제대로 좀 보여달라는 것거든요. 정치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상대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는 것.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10가지를 다 이제 해야 되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는 꼭 내가 업적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8가지는 상대방 얘기도 들어줘야 된다. 이런 협상과 타협과 이게 정치의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력이 저는 윤 대통령한테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영수회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주셨어요. 여당 내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보죠. 참패 직후의 이 분위기 지금 수습에 아주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평가가 아주 분분한데요. 한동훈 위원장 체제였기 때문에 그나마 개헌 조지선을 지킨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로 한번 매겨보자면 여성흥정행정관님은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이라고 하는 100성 이상만 가지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충분히 다시 재등판할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심판론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가장 큰 최대 격차의 참패인데 너무 크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축구로 치자면 감독과 선수들 간의 호흡, 전략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 자체가 잘못됐구나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보다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거셀 수밖에 없어서. 한 위원장이 뭘 하든지 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속에 빠져 있었다. 그 지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다. 결국에는 정권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가장 첫 번째로 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환경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라도 다시 등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변수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30대 0선 당대표 하기 이전에 약간 보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과의 약간 보수 전개 개편이 다시 불 수도 있다.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면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삼각부도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재등판하는 시기가 이번 전당대회, 8월에 있을 이번 전당대회냐 아니면 추후냐 될 것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참패 탓을 다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김의원 후보 대표님, 지금 당 내의 실제 목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장이 더 우세한지? 지금 우세한 주장은 따로 없고요.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긴 선거 정당에 속해 있는 정당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심을 잘 따랐다. 하지만 진 선거 정당에서는 어떤 말로 정의가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였고 모든 얘기가 다 나오고 있겠죠?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인질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치 신인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등판할 만큼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망각하고 잠깐 오른 여론조사에 취해서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반성이 더 우선식 돼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그런 일치된 목소리가 안 나온 점에서 이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당선인 총회나 이런 걸 거치면 조금 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108서 개헌 저지서는 지켰어요. 하지만 여당이 크게 패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있을 이 정치적 미래 한번 우리가 미리 그려보자면 우리 정 교수님은 박다라고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요. 여당 내에서 뭔가 차기 당권 도전이라든지 차기 리더십에 뛰어들었을 때 그래도 정치적 미래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좀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정치적 미래가 대단히 회의적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역대급 참패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거냐 선전할 수 있을 거냐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아마 과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동훈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험 또한 빈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정치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희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회의적인 관점이고요. 또 향후 정계 복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당대표 다시 출마한다. 또는 보궐선거 또는 지방선거 통해서 한다. 본인은 정계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겠지만 저는 본인이 그런 기본적으로 당내의 어떤 말 그대로 자기 사람 하나 많지 않고 또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배지가 아니고서는 정말 관철시키기 어려운 여건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치력이랄까 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속에서는 뭔가 상당 기간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정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구도 자체가 너무 사실 여당은 좀 불리했기 때문에 정권심판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정치에 대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 않냐. 앞으로 뭔가 그래도 지금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리기에는 좀 이르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일단 퇴장이 불가피하다. 일단 퇴장한 이후에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걸 정리해낼 필요가 있다. 뭔가 달라진 한동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대선 때 뭔가 이번 총선 때 각광을 받았던 한동훈. 뭔가 대선 놀이한다는 비판 속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환호하는 어떤 대중들. 이 속에서 한동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종훈 변호사님. 같은 질문 드릴 건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했어요. 대권 놀이, 정치 아이돌.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전망해보자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방선거 대참패에 사실 당시 당대표셨고 또 당시에 자신의 사적인 어떤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경남 일대에 내리꽂아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당시에 후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 내려오지 마세요. 대표 내려오시면 표가 깎여요. 할 정도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패배의 원인을 제공하셨던 분이고요. 다시 일로 돌아오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실패한 거 맞습니다. 전략적인 측면, 전수적인 측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을 마땅한 부분도 많고요. 보면 이 정당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PK, 낙동강벨트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충청, 강원의 중원을 바람을 북상시키고 그 바람으로 수도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 경남, PK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충청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다시 가는 것. 이런 큰 전략적인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디테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벨트, 벨트, 벨트만 얘기가 있었지만 그 벨트에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고 다 후보들이 각계 전투를 하는 양상이었어요. 이런 점은 실패를 했지만 저는 그런데 굉장히 새로운 어떤 참신한 정치인 한 사람을 발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성입니다. 하나는 헌신성이고 하나는 대중성입니다. 공공성은 홍준표 대표처럼 또는 이전에 황교안 대표 또는 김형호 공관위원장처럼 사적인 어떤 인연이나 자기 사람을 심는 그런 사천이 없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거의 한 사람도 한동훈 측 한동훈 가까운 사람 이런 어떤 공천이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헌신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건 뭐 상대 진영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중성. 이 정도의 어쨌든 환호를 받고 유세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달랐고요. 보수의 어떤 정치인들과 굉장히 달라 보였고 또 뭔가 기대를 걸 수 있게 만들어졌고 이 단점의 실패는 아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많은 어떤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보완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점은 굉장히 사람들의 뇌리에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점은